달여~~~ 쪼! 이 자식 구독을 안 눌러? 헛, 눌렀어요 눌렀어요 너도 안 눌렀잖아! 너는 눌렀냐? 야, 주민!! 아, 나 왔어! 오늘은 뭘 보여주려고 날 부른거야? 오, 잘 왔어! 여기 있는 이 팬티로 말할 것 같으면 오오! 팬티!!! 입기만 해도 전홍력이 생기는 최천단 팬티란 말씀! 아니, 잠깐만... 근데.. 이 팬티... 야! 너 여자였어!! 아니? 아니 취향 참 특이하네! 이걸 근데 니가 왜 입어? 내 친구가 변태였다니! 너무하잖아! 왜 그러는거야? 우리 친구 사이 아니었니? 넌 내 초능력 팬티에 대한 모욕을 한거야! 가다가 새똥이나 맞고 잘가라! 야! 가다가 새똥을 맞으면 그게 제각인 제각곤야! 아무튼 감히 날 쫓아내! 내가 여기 걸려있는 팬티를 내가 좀 훔쳐보이겠다 내가! 아니 잠깐만!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변태 같잖아! 오해하지 마세요!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! 일단은 말이야! 팬티를 훔치려면은 눈에 띄지 않게 작아져주지! 짜잔! 뿅! 좋아! 작아졌구만! 흐읏! 어짜어짜! 이렇게 작아지면은 우리 엄마랑 해도 못 알아볼거라고! 그러면 내가 특별히 준비한 사다리! 루비표특제 사다리! 누가 이 부분에 사다리를 올라타는거지! 오오야! 이 조그만한 한칸짜리 사다리도 올라가는 데 이렇게 오래걸려요! 으음.... 짜아! 아우! 왔다 왔다 왔다! 오오오오잇 드디어 왔구만 아이 근데 저기까지 온대 달려가냐 달려오오 아니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쥐를 잡는 쥐덫아니야 이런걸 날 잡는 데 써먹을라 그러느니 어 안되겠어 아주 조심히 내가 이 덫을 지나쳐주지 어 이 정도는 뭐 그냥 어 치게 통과한다고 딱아지니까 덫에 감지될 리도 없고 너무 가벼운 정도인가 이제 문 앞에 다가왔구만 문아 열려라 참깨 또 깨 참깨라면 PPL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광고 아니라고요 저기있다 저기있다 이 상자 안에 그 물건이 있을지도 몰라 와 여기서 부디여 밝혀지는구만 나와라 내 슈퍼 울트라 투시 능력 상자를 투시해라 투시가 됐구만 안에 있다 있다고 역시 물건이 들어있었어 아 맞다 그러고보니까 뭘 안채긴것같은데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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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연 이 녀석 주민이잖아 숨어야돼 숨어야돼 고속에 숨어야된다고 숨었다 이상하다 어디서 오리 냄새가 나는것같은데 어디로봐든 내 물건은 안전한가 이 녀석 물건을 찾고있잖아 안전을 빼가면 안된다고 내가 먼저 빼간다 아니 뭐야 물건이 사라졌잖아 우와.... 이 녀석! 너의 물건을 내가 가둬다! 이..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내 물건 내놓지 못해 쉬운데..... 물건 가지고 도망갈껍지롱 야 근데 가는데 한 세월이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가냐 이거? 어? 이 녀석 빨리 안와 이 녀석 아직까지 못한다 도망갈거야 도망갈거야 오고 있는거 아니야 오고 있 너? 계속 도망갈 수 있겠어? 아 아니 너 그러면은 나한테 핸디캡을 주는건 어때 핸디캡 그래 그 핸디캡 말이야 어 예를 들어 어 내가 여기서 도망치면 쫓아오는거 알았지 하나 둘 셋 간다 룰루룰루룰루룰루 오 짜 뭐야 이게 우와 이 녀석 결국 덫에 걸렸구나 이게 덫이라고 아까전에 분명히 안걸렸는데 안돼 살려줘 아우 아우 머리야 우와 우와 여긴 어디야 이 녀석 나를 어떻게 할 셈이지 나의 매직펜티를 본 이상 넌 이쯤에서 사라져줘야겠다 매직펜티야 여기다 걸어놨네 날 놀리는거야 지금 애초에 네가 저런걸 입는게 이상하잖아 이 펜티 노동녀석 왜이렇게 펑펑해 나 펜티 노동이 아니라고 난 그저 초능력을 써 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아무진 넌 내가 키우는 피라냐들의 맛있는 먹이가 되줘야겠어 어? 뭐라고? 우와 피라냐 피라냐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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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아 미안해 미안해 대신 내 바운스라도 벗어줄게 야 그거 진심이야 어? 어 그런거 필요 없어! 아이, 잠깐만 내가 오늘 빤스를 잃고 왔던가? 아무튼- 안돼- 살려줘- 이래주세요 안돼- 죽고싶지 않냐 어우 왜 한 마리가 더 생겨! 헌신격이 강력하구나 아, 먹힌다! 이대로 가면 먹히고 말커예 어, 안먹히나? 먹혀? 먹힌다oa아어어어 여긴 어딨지 하늘! 내가 죽은 건가? 여기 어디야? 여긴 장국이지 어? 뭐야? 당신 누구세요? 난 펜트의 신이다 펜트의 신? 이게! 이게 펜트의 신이라고? 여보세요? 지금 여기 경찰서 맞죠? 이상 변태가 있어야 해요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겠다 어? 정말요? 물론이다 새로운 삶을 행복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펜트님! 감사합니다! 아니 펜트 신님? 어? 머리야? 어? 여기는 어디지? 근데 왜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? 그러고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맞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많이 맞아서 안 움직이는 건가? 잠깐만 우와! 내가 펜트가 됐잖아! 설마 펜트의 신을 만나서 펜트가 되어버린 거야 근데 그것보다 이 펜트의 주인은 누구지? 아 이제 빨래가 다 말랐구만 그래 아주 만족스러워 아 뭐야 재야 안돼 아주 만족스러워 아